브라코 이탈리아노 이탈리아에서 사냥개로 개량한 개의 한 품종이며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포인터류 사냥개 중 하나이다. 이탈리아 원산의 사냥개로 기원전 4에서 5세기경부터 존재해온 유럽의 가장 오래된 포인터로 알려져 있다. 정확한 품종의 기원은 알 수 없지만 세고지오 이탈리아노와 마스티프류의 교배종으로 추측된다. 이 과거의 교배종은 중세시대까지 이탈리아 북부지방에서 주로 개량되었으며 흰색과 오렌지색이 섞인 피에몬트 지역의 피에몬테이즈 포인터와 점박이 갈색 털을 가진 롬바르디 지역의 롬바르디 포인터로 나뉘어져 유럽 전역에 퍼져나갔으며 르네상스 시대의 인기가 절장에 달했다. 하지만 1800년대 말 체계적이지 않은 무분별한 번식으로 인해 과도한 비만과 여러가지 건강 문제가 발생하여 멸종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개로 인정하던 두종의 포인터를 하나의 품종으로 합치고 서로 교배하여 유전자 풀을 늘려 품종의 유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후 급격한 쇠티를 보인 23기 말까지도 꽤 많은 개체수가 유지되었다. 외모 기는 수컷 58에서 69cm, 암컷 53에서 64cm, 무게는 24.9에서 40.8kg으로 암컷에 비해 수컷이 더 큰 편이다. 체구와 쇠장의 길이가 같은 정방형의 안정적인 체형이다. 눈 가장자리 바깥쪽에 주름이 져있고 볼의 살은 아래로 늘어져 있다. 눈 색은 털의 색상에 따라 짙은 호박색에서 주황색, 갈색이 있다. 넓은 귀는 아래로 늘어졌으며 코끝에 닿을 만큼 길다. 귀의 바깥 테두리가 안쪽을 향하며 귀의 아래쪽 끝부분은 둥글다. 코는 털의 색상에 따라 갈색, 옅은 분홍색에 약간의 붉은 귀가 있기도 하다. 가슴이 넓고 깊게 잘 발달했다. 뿌리 부근이 두꺼운 꼬리는 자를 경우 6에서 10인치 정도 길이이며 자르지 않았을 경우 길이는 비절까지 온다. 평상시 꼬리는 바닥과 수평을 이룬다. 털은 짧고 촘촘하며 광택이 있고 머리, 귀, 다리 밑 발의 앞부분의 털은 몸통에 비해 더 얇고 짧다. 색상은 흰색 혹은 흰색과 주황색, 흰색과 밤색이다. 성격 및 관리 털이 짧아 관리가 어렵지는 않으나 털 빠짐이 있는 편이다. 귀가 길고 아래로 젖어 귀 속에 감염이 잘 발생하므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닦아주고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약간 독립적인 성향을 보이지만 보호자를 잘 따르고 좋아한다. 훈련이 잘 되고 에너지가 넘치는 종임으로 투구 스포츠를 가르치는 것도 좋다. 건강한 편이지만 고관절 이형성증, 안과 질환, 신장 질환에 주의하는 것이 좋다. 수명은 10에서 14년이다. 수명은 10에서 14년이 끝까지 한글자막 by 한효정